시각장애인의 스마트한 시선, 위워크입니다. 위워크는 기존의 시각장애인 지팡이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접합된 독특한 개념의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지팡이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한 시대에 걸맞게 발빠른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분들을 위한 제품에는 그 반영 속도가 조금은 더딘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 위치한 용구르 아카데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지팡이에 스마트한 기능을 접목시킨 독특한 아이디어의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화이트 색상의 스마트 지팡이 위워크는 상단 손잡이 부분이 전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팡이 하단의 끝부분으로 지면을 감지하는 동안 손잡이 부위에서 발생되는 초음파를 통해 상단의 장애물을 체크할 수 있죠. 만일 보행 중 상단의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손잡이 사이드에 위치한 진동 버튼을 통해 보행자에게 알려준다는 것인데요. 이외에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페어링되어 손잡이에 위치한 터치패드를 활용, 컨트롤이 가능하구요. 장착된 마이크를 통해 음성능력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구글 지도와 연계하여 방향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화 완충기 최대 5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위워크는 현재 인디고구를 통해 펀딩이 진행중이며 개당 349달러, 하나로 약 38만원의 가격에 2018년 12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한 시선, 위워크였습니다.